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 통합신공항 건설인데요. 하지만 이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또 사업 시행자 부족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죠? 통합신공항은 어쨌든 현재에 이렇게 막혀있는 과정들은 단순한 것들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보면 도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사업자가 나설까? 먼저 공공항을 건설하고 그 이후에 현재 대구에 있는 공공항 부지를 개발해서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이것이 공공항 이전의 요점이죠. 그런데 이 부분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10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기업이 과연 나설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요점이 되는데 이철호 지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것은 세월이 없다. 순수 민간 업체가 아니라 정부 투자 기관인 LH에 맡겨서 공사를 하면 최정적으로 정부가 보증을 하면 되니까 특별법 없이 밀어붙여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철호 지사가 당소에 제시했던 기간은 2028년으로 공항을 개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한 10년 정도는 브러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10년이나 더요?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특별법의 회의적인 입장인데요. 이게 특별법 없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이철호 후보는 LH가 이 사업을 하면 가능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북의 1호 공약으로 통합신공항 성공적 추진을 걸었고 지금 이철호 후보가 여당 도지사가 된다면 이거는 흔들림 없이 실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지사가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서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경주에서 하룻밤에 잔 적이 있어요. 그때 이철호 지사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그걸 저 생각에는 모종의 어떤 합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김성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요원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이 거대 국책 사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돼도 큰일 안 돼도 큰일이라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생태적으로 보면 정부 투자 기관이니까 한편으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가능할 수도.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의 바램이야 빨리 이전을 해서 공항이 개항되는 걸 바라는 거죠 또 경쟁 공항인 가득포 공항이 특별법에 의해서 당장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발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대구 경북 통합 신고가 한 경우에는 특별법에 또 특별법을 올려볼까를 고민했었는데 두 후보 전부 다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다행입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김성현 의원님 말씀하신 예상 사업비 한 십조 원 정도 그다음에 공항을 만들었을 때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낮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임미애 후보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부에서 지방체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주면 좋겠다 중앙정부가 담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속하게 그러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안을 내놓고 있으면 요게 이철우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LH는 결국은 또 민간 기업한테 넘기는 거니까 속도 면에서는 지방체 발행이 좀 빠를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체 발행을 한다면 어쩌면은 경북도의 일이 아니고 대구시의 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문제다. 공항을 갖다가 대구에서의 어떤 불편에 의해서 경북으로 옮겨온단 말입니다 공항을 경북에 지어요 또 군이라는 도시는 대구로 편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경북에 남는 게 뭐죠 공항이 남잖아요. 맞죠 저는 통합 신공항이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어쨌든 대규모 SOC 건설 사업을 통해서 지방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인드가 70년대 이후에 경제성장 논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지금 경제 문제에서 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가장 앞에 지금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이런 SOC 사업으로 지방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간다는 게 추세에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좀 근본적인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을 두고 이제 아직까지 교통 정리가 좀 덜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